안녕하세요. 배우 변호성입니다. 저는 올 한 해 선제옥보 티어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. 이렇게 K컨댄스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다방면에서 활약한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AA 2024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. 12월 27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화려한 축제장에서 멋지고 다양한 무대를 통해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 바라며 AAA 2024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그럼 우리 AAA 2024에서 만나요. 안녕!